나김수 축하드립니다 왜 허리랑 웃으세요 이제 김식 갑니다 5,4,24 자 김식 갑니다 6,8,48,5,7 35 2,8,16 3,5 3, 68 6, 5, 30 3, 7, 21 2, 8 16 16 자자, 아버지! 자리지면 안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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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화받으십시오. 5 4 20 6 4 24 3 5 15 6 9 54 87 자 한 번 더 구해오세요. 가을을 넘기고 떠난 사람. 고마워 나. 5 9 15 6 5 9 45 6 3 7 21 와 69 54 84 84 땡. 뭐니야. 3 5 5 5 7 6 8 3 5 3 5 5 5 5 천천히 6 9 6 9 5, 14, 4, 5, 20, 9, 8, 9, 12, 9, 6, 54, 3, 5, 15, 5, 2, 7, 2, 14 우리 한번 맞출게요 1번! 2! 출발 출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동일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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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공이야 어디가? 동일공이 형 종민이 형이랑 내가 지원이 아니 어디가야 이제? 거기서 안 써있어요? 형 그림만 보여주시면 안돼요? 어디가? 유명한 하외마을 plot dal ums 서한동 IC 서한동 IC 여기 왜 이렇게 다 보여지? 아까 안보이셨네요 막 다 보여요 진짜 왜 왔나봐요 535 535 4 5 20 편안하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주면 돼요 호동이가 지켜드릴게요 4 5 4 5 20 8 5 40 6 8 48 39 39 27 49 36 95 40 5 8 3 24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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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해버디가 어때요 긴장되니까 이게 아버님 너무 잘하셨어요 아버님 너무 잘하셨어요 아버님 너무 잘하셨어요 아버님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물어보죠 이거 저기 어르신 어르신 이거 어디에요 여기 하얘마을이잖아요 하얘마을이에요 우승 우리 이길거 같아요 이겨야 우리 안동측장 먹자 진짜 먹자 파이팅 4대처럼 파이팅 4대처럼 파이팅 얼씨장을 박고있는 이승기에요 막장을 박고있는 정민혜야 긴장봉이에요 짱입니다 아니아니 저 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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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마을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만약에 우리 은행에 나와서 이걸 맞춰서 우리가 돈을 찾았다. 그럼 일단 몰카로 가야죠. 몰카로 가야죠.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져주면서 다 방송 분량을 빼면서 내 노를 달랑달랑 들어 보여주면서 예 012 0102 0102 아니면 오늘 날짜 0115 날짜는 안하지 않았을까? 제사친 사전에 이러면 안했을 땐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을 녹화했지? 1월 15일 0115로 하자 이럴 수 있잖아. 녹화한 날은 정해져. 쟤네들도 그걸 생각했을까? 그까진 생각 못했을 거다. 그렇지? 0123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3개만 해놓고 하나만 해가지고 아니면 근데 진짜 2번밖에 안 남는 거야. 야! 3개 있잖아. 진짜 1월달이지? 1월달. 15일? 어. 012로? 012로. 역시 몽요. 브레인이야 브레인. 이 노라면은 오늘 날짜야. 단순하게. 012로. 그치? 이 미션까지만이다 우리. 스텝 여러분들. 네 번째 없어 받지 않습니다. 3번은 바로 인출해서 우리 밥 먹으러 가면 돼. 바로. 우리가 긴장을 미추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 팀 역시 우리와 같이 머리를 굴릴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죠. 저기가 우리와 격세가 심해지다 싶으면 네. 분명히 알지? 바로 지진? 어. 저 꼼수 부린다고. 그래? 꼼수 부렸으면 우리가 그렇지. 주어진 미션은 다 할 사람이야. 호동이 형이 있기 때문에. 아 진짜요? 중간에 우리처럼 그냥 때려 맞지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아 진짜요? 호동이 형은 방송을 끌다며. 방송을 위해서도 미션을 다 해본다니까. 오먼 글자. 그래야죠. 어. 그게 큰 건데. 빨라X랑 보여줘야지. 세월째 거 부지 말고요. 일단 그래. 일단. 일단 가보자. 어? 은행 아무 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잔액 조회를 해서 수송하면 농협을 찾으면 되지. 아무 은행 가서. 그 뽑지 말고. 맞잖아요. 어. 그렇죠. 왜냐면 수수료가 붙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농협을 안 치셔도 되죠. 맞죠 형님? 예. 잔액 조회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예. 두 번만 쓰죠. 두 번. 야 여기 되게 예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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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Benjamin Roma. 야, 예. 아 아 으 로봇도 이주해 0102 0102 1박 2일 것이다 1박 2일 근데 오늘 날짜가 1월 15일이거든 0일 1호 단순하게 가는게 좋을 것 같아 아 아 조용히 조용히 조회 됐다 아 아 미치겠다 잠깐만 일단 정착하자 0102 1박 2일 0123 011호 0102는 너무 단순해 진짜 이거 해도 돼 아니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로 오늘 날짜는 오늘 날짜 내가 봤을 때 0102에요 아니 아니 오늘 날짜일까랑 속 오늘 날짜니까 0102는 너무 쉽다니까 너무 쉽다니까 이게 오늘 날짜 한번 해봐야지 여기서 봤지 야 간다 0 1 1 아 날짜는 성적이지 않잖아 생성적이지 않잖아 1 1 2 2 2 2 2 2 1 2 2 3 2 3